원주시가 무실동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모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추진위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곳은 현재 상태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고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자금이나 투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가입 계약서와 정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가입 전에 시청주택과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